국민연금이 주주권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면서 경영계의 반발에 부딪히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주주로서 주권 행사는 당연한 현상이지만, 경영계는 국민연금기금의 대부분 주권 행사가 수탁자 책임위원회로 이름된 것을 놓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주권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기금의 기형적인 옥상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입김, 세진, 국민연금기획 두 번째 순서 김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조원에 육박한 국민연금기금 정리백. 이 같은 기금의 운영에 관한 모든 결정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금운용과 관련한 주주권 행사와 책임투자사항은 기금의사나 수탁자책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의하는 구조입니다. 기금위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각 부처 차관과 사용자 단체, 노동자 조합, 농업인 등 각 단체가 추천한 인사 등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투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사실상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수탁자책임위원회 역시 전문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수탁위의 경우 상금위원이 금융, 연금, 운영부문 등 전문가로 구성되긴 하지만 비상금위원회의 경우 선정방식이 모호하고 추천기간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주권 강화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잇따라 경영계의 반발에 부딪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독립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이슈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이 일단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국민연금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왔습니다. 비공개 대안은 물론 공개 서한 발송, 주주 제한 등으로 방법도 더 다양화됐습니다. 하지만 기금운용본부, 기금위, 수탁위 등 이른바 옥상욱 구조 탓에 본래 치즈는 퇴색한 채 번번이 경영계와 갈등을 키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잘 모르고 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사실 본인들도 겁이 나죠.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한테 의사결정이 물어볼 수 있는 어떤 자문기구를 만든 게 수탁자 책임위원회거든요. 이러지 말고 그냥 기금운용본부가 알아서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주면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대주주로서 주권 강할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지금과 같이 복잡한 지배구조를 걷어내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혜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은신